인간관계 자체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란 가치관이 같거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멤버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받고 이는 결국 참신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고민 지점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자체의 성격과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맞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와 같은 고민들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터드러커의 창조하는 경영자에 따르면 사업의 정의가 시장에 제공하는 만족과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 영역을 규정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업의 정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커뮤니티 컨셉을 결정하는 것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커뮤니티는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커뮤니티의 자체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 역시 성숙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성숙은 결국 커뮤니티 내의 참가자와의 만남의 기회가 증가를 의미하고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사업의 팬이 될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피터드로커의 변화 리더의 조건에 따르면 미래에 무언가를 일으키려면 특히 창조성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천재의 재주가 아닌 업무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사업을 일상적인 업무로서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상적인 업무에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성숙과 같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재주가 없더라도 커뮤니티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번째 이유는 커뮤니티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 내의 인간관계가 성숙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신의 사업의 팬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팬은 단순히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상적인 고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응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커뮤니티가 성장하게 된다면 유료화를 검토하여 스톡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스톡비즈니스는 한 번에 큰 돈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영업능력이 떨어지는 일인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수익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스톡비즈니스의 실현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피터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따르면 스스로 업무나 관계에 도움이 되고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고합니다. 이는 커뮤니티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에 그쳐서는 안되고 개개인의 꿈의 실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이 될 때 인간관계의 성숙을 이루고 자신만의 강력한 수익구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커뮤니티가 내세우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의 저자에 따르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만이 커뮤니티 가치를 선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티 그 자체가 중심이 된다면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커뮤니티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커뮤니티의 소득, 해결해야 하는 문제, 대상과 같은 고민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 지점을 통해 내세우는 가치에는 기능적 가치, 경제적 가치, 심리적 가치 크게 총 3가지의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을 해야 하는 가치는 심리적 가치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테크놀로지스트의 조건에 따르면 질서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변화 그 자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합니다. 커뮤니티와 환경은 진화와 변화를 거듭하고 이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를 이끌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mm. 아 아 아 아 .